난 정말 모르겠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어떨 땐 알 것 같다가도 이게 아니었나 할 때가 많아 배움대로 살기도 내 멋대로 살기도 모든 것이 오답 같아서 난 정말 모르겠어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 어떨 땐 고쳤었다가도 그게 맞았었나 할 때가 많아 모두 내려놓기도 계속 잡고 있기도 모든 것이 오답 같아서 5분만 더 있을게 금방 뒤돌아갈게 아니 근데 굳이 빨리 가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딱 10분 만 더 있을게 그냥 난 지각한 배수로 지고 앉지 일어난 배가 불량 학생이 되어도 일어난 배가 불량 학생이 되어도 더 있을게 금방 뒤쫓아갈게 아니 근데 굳이 빨리 가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딱 10분 만 더 있을게 더 있을게 그냥 난 하루 실례 대수롭지도 않지 모두 나를 불량 학생이라 불러도 다 5분만 다 5분만 같이 있자 다들 지쳐있잖아 누가 잡아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누워왔다 10분만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같이 있자 우리 동시여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하나 각자의 리듬이 있으니 우리네 인생은 끝없는 숙제들을 선쟁도 없이 해나가고 정답이 없는 오답노트를 달고 다를 때까지 쓰는 것이 잘생겼다 다 이후 차분하면 그 다음 과정에서 츄 계속 수질로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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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